이번 선거에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유권자에 관심이 쏠린 만큼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앞다퉈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노약자 전용 마스크 보급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측정 시스템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에선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자 권익보호기구 설치 등으로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일자리 도지사를 자처하며 이미 재임기간 6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다음 임기엔 또 다른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도내 각 지역별 과학기술 산업을 연결한 슈퍼밸리를 조성해 경기도를 신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 후보 모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을 강화하겠다는 복지 정책을 제시해 공약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계에 관심이 높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차가 보였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의 동성애 지지 발언과 지지 행사 참석 등으로 그동안 동성애에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